자리만 근데 이거 다 모르면 되실 거 같아 다 먹으면 되실 거 같아 다 먹으면 되실 거 같아 이렇게 부르니까 빌려 진짜 많이 먹었을 거 같아 아까 몰랐는데 어우 듬직하겠다 애기하나 있어서 아들이 무서운 게 없어요? 아니 이제 태국입니다 완전 컴퓨터벌이야 너 진짜 왜 살이 빠진 거 같아? 살이 안 쪘어요 아들이 액시간이 뭔가